팀의 실체를 알아내겠다. 진무의 밀단 말입니까? 진무가 초원형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환원인들이 아직도 그를 돕고 있다.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자들인지 알 수 없지만 폭주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얼음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. 그가 하려는 일을 막으려면 그 밀단을 함께 없애야 한다.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닌 너뿐이다. 그 일을 저와 함께 하자 하시는 겁니까? 일단 북성으로 간다 하거라. 그리고 바로 돌아오거라. 그동안 네가 하나둘씩 잡던 환원인들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몰이를 해주겠다. 진무의 편에서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으실 텐데 왜 그를 지겠다는 결심을 하신 겁니까? 그 자가 내 거북이를 버렸다. 그 자가 내 거북이